소스리아 소스리아 INPJ PPP는 EMFP 케찹이라 신경쓰여 나는 어쩌다 케찹이랑 친해졌지? 항상 나를 귀찮게 하지만 친구들이랑 프로시 지내는 걸 보면 나에게 없던 모습을 저 녀석에게서 찾으려 했던 건 아닐까? PPP야 같이 놀자 PPP야 같이 놀자 지금도 사실 많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PPP야 PPP야 같이 놀자 PPP야 같이 놀자 PPP야 같이 놀자